초등학교 유학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내가 4학년 때 선생님을 졸라 존경하는데 6학년 때 선생님은 내가 별로 그때 칠판으로 이렇게 썼거든 아직도 기억나 구주 오소경 아니야 그때 이리 안 썼다 숫자 안 썼고 그때 그 선생님은 상처가 되면은 평생 기억나거든 트라우마 되잖아 구주 오소경이라고 칠판에 딱 썼어 그리고 저 뒤에 앉은 남학생처럼 그때 교실에 내가 뒤에 앉았는데 질문을 딱 용감했죠 무시카인 이랬으니까 뭐 구주 오소경이 너무 처음 들으니까 신기한다는 거야 초등학교 유학년 때 선생님 구주 오소경이 뭐예요 딱 쓰자마자 내가 그 질문을 했거든 그래 그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모르니까 배우지 근데 그때 그 말 듣고 얼마 중에 뭔지 알아 그리고 내가 그 뒤로 되게 큰 교훈을 얻었어 어 아니 초등학교 유학년이 몰라도 질문하시지 그걸 어떻게 해 야 이 새끼야 모르니까 배우지 시발로 나도 모르니까 질문하지 어 그때 듣고 난 뒤에 선생님이 느낀 게 뭐냐 나는 철대로 누구한테 상처받을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촌철살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정수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나한테 전학 유학년아 너는 가난하지만 너 잘 될 거야 하면서 되게 용기를 준 선생님이고 지금도 내한테 큰 힘이 됐거든 그게요 진짜로 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근데 유학년 때 선생님은 이런 너무나 대비가 돼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이제 강사가 되고 난 뒤에도 시발시발은 하지만은 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또 충격적인 말이 국어선생이었어 아 시발놈 몽둥이 쪽도 그때 기미독립선언서 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내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 시발놈 진짜 그거는 선생이 아니야 개새끼야 아무리 남학생이지만은 그걸 대놓고 왜 몰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냐 그런데 그게 나는 그 당시에 하지만 선생님이니까 화를 났냐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갔지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야 특히 선생이나 너 다음에 어떤 모임가더라 리더의 자리에 서서 너는 공무원 되잖아 민원인들 오더라 마찬가지로 민원인들 아무리 지랄지랄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 속에서 막 있잖아 그래 인격 말을 인격 못 오게 말을 하면 안 돼 외모에 대한 거 외모 비하라든가 집안에 대해서 옛날 영화 친구 영화에 보면 너 아버지 뭐하시노 이런 거 있죠 비하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상처가 되니까 내가 벌써 이미 4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이거 듣고 아이 또 태만 남아 있잖아 그리고 그 국어선생이 시발리새끼가 하잖아 내가 어 그 선생님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는 선생님은 안 그랬다니까 그 선생님은 내가 가정 방문 왔거든 그때 그때 선생님은 시골 돌아다니면 가정 방문했어요 5월달에 근데 우리집이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해서 촌라에 기와지 말았는데 유일하게 상처를 주지 말고 우리집이 가난한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여쌤이 그때 또 가정만 오니까 쪽팔려가지고 가난한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 도망가 버렸다니까 내가 할머니랑 자랐잖아 우리 아버지 엄마 사이 안 좋아서 이사가 버려가지고 할머니한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집까지도 다 신경 써줄 형편이 안 되니까 초가집을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니까 쪽팔려잖아 그래서 내가 도망가 버렸거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만 그 선생님이 이야기 하더라고 수업 끝나고 불러가지고 유간이 이리 와 너 이제 도망갔었지 아닌데 선생님 뭐 신분을 갔다 오니까 선생님 오셨다 갔다 하던데요 자식 이러면서 이야기 줬어 그래서 유간아 가난하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하지는 마라 가난한 부끄러움이 아니고 쌤도 사실은 청송골짜기 경담도 청송이 자랐어 네 좋아하는 쌤도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지만은 선생 이래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때 내 보고 하는 말이 절대 기죽지 말고 알았지 너는 성격도 좋고 밝은 사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등을 탁 한번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는 그것을 잊혀지지가 않아 바로 그게 선생님이야 선생이라면서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은행일치돼서 앞서가는 사람은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게 참 위대한 선생님이야 아직도 내 보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상황인데 그러면 그 선생님이 역사 질의를 정말 잘했어 나중에 알고보면 제 아버지가 역사를 되게 잘하셨대요 그 선생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쨌든 그 선생님이 역사 질의를 잘하시니까 제가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가 5학년 때 올라가서 세계 역사 연대표에 오고 부반장이 되고 6학년 때 만나가지고 우등상은 받았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했잖아 무조건 너 중고등학교 때 성적 안 나오면 그 선생님이 싫었던 거야 정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을 너 학교하려면 다섯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공부 잘하게 된다 성적 잘 나온다니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나 그때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어쨌든 나 지금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래 어쨌든 선생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생각할 때 너희도 나중에 남친 여친 만나더라도 꼭 기억해놔라 남친 여친 만나고 결혼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상처받을 말을 그렇게 하면 하는 건 신중해야 돼 너희 집에 돈 이것밖에 없어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냐 이러면 여러분 살지 마 너 혹시 그런 말 듣거나 절대로 사귀지 마 알겠지 너희를 낮춰보는 인간이 있으면 그래 내가 진화 진화 나중에 결혼 내 주례 받다 그랬잖아 그때 내가 마지막 내가 했는 말이 그거야 아내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존경하라고 아내는 이제부터 신랑을 죽을 때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신랑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내가 되고 그러면 반드시만 행복해요 왜 상대방이 존중이잖아 나를 낮추고 그게 진리야 나중에 내가 공지에 가더라도 authority 하는 거 알지 권위 authority라는 것은 권위인데 이 권위는 자기가 잘 낮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권위가 나와 authority a-u-t-h-o-r-i-t-y authority 진짜야 authority 권위는 낮출 때 이 낮출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너 뭔지 알아? understand가 바로 이거야 understand 뜻이 낮은 곳에 stand 서다는 합성어야 그게 바로 이해해 상대방의 눈높이 존중하는 자에서 이해해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진짜야 진리야 나중에 너가 남친 여친 사귀더라도 꼭 나는 당신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존경하는 이런 말 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비법이야 어쨌든 공지 가더라도 너가 다음에 아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존경받게 된다 진짜로 그래서 낮출 때 권위가 나온다는 꼭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편집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구주오성이야 시발놈 아 진짜 이 구주오성 기쁘다 구주오셨네 그게 아니야 이 구주오성은 기쁘다 구주오셨네 그게 아니야